딸기. 딸기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 딸기다. 하나 둘 셋.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어요. 이쪽에 있는 걸 일단 잡고 딸기를 송구하는 사이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살짝 잡고 콕 꺾으시면 돼요. 일단 할게요. 스냅을 해야 돼요. 누가 딸기고. 누가 코치고. 나 코치고. 아니야. 저희는 선생님과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. 너무 맛있어. 인천 딸기 농장. 어디까지 가봤니? 너무 잘다. 우리 딸기를 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게 바로 딸기 롤 샌드위치입니다. 이게 바로 딸기. 오레오 싼타 레시피입니다. 싼타입니다. 딸기랑 크림치즈랑 오레오를 한 개 먹으면 팩꿀맛. 일단 딸기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모리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. 딸기 덕후들. 딸기가 먹고 싶을 때 김천에 있는 딸기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. 딸기 한 입 먹고 갈래?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맛있다. 딸기 롤 샌드위치 딸기 재벌 딸기 롤 샌드위치